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023년 개미년 새해를 맞아 특별한 교육을 통해 미래교육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는데요.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023년 새해 벽두, 내포 신도신에 자리한 충혼탑 참배와 심의식 등을 통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정책기조인 학생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을 변함없이 이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김교육감은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과 수업, 다양한 학습과 창조적인 휴식이 가능한 공간혁신 등 혁신 미래교육 5대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세계시민을 키우는 충남교육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실천하겠다면서 인공지능 교육이 가장 강한 충남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새해 충남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가장 강한 충남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학력향상연구센터와 충남교육과정평가원 신설 등을 통해 완전한 기초학력 회복과 참학력이 쑥쑥 자라는 충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2023년 세 번째 임기의 본격적인 첫 시작을 알릴 김지철 교육감의 행보에 규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